이렇게 두 벌레씩 이렇게 잘 가둬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넘어진 거지 어? 여기만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었는데 가야문트 했나 그래? 월전에서 또 도전할 수 있잖아 월전에서 통과돼야지 도전하지 그냥 통전하냐? 방팀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수련 선수와 김대현 선수 이 나이도를 하지 않으면 0.5의 요소점수를 얻지를 못해요 근데 328에서 김대현 선수 남자체조에서 너무 파이프 잡지만 남아주세요 네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죠? 그렇죠 아 알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체력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김수련 선수 감사합니다 진입금을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까? 진입금을 올리고 이렇게 이게 됩니까? 지금 근데 팔을 올리고 가서는 가능할 거 같아요 rica 팔이 전화해 지금 알이 뭐 오전에 운동을 하고 와서 예예 뚫어오서 아... 너무나... 예 괜찮아요 한번 씹어볼까요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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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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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도 아시죠 우리 채우교실 чего arrested? 아 근데 일견규 사람 줄み venir 하하하하 이거 hjäl잖아 어떻게 이용이 Porque 팔 때 하시고 좀 importa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chen 아시아 체조의 정상에 오른 김수현 김태은 김수현 자 슈퍼발 김골고래를 하고 있는 김수현 자 김수현 자 약간 불안정한 자세 그러나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김수현 자 이제 노릇총고 있는 김수현 아 좌우 밸런스를 맞추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김수현 자 노릇 양팔을 이용해서 접고 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을 하고 있는 김수현 자 올라섰습니다 자 김수현 지골입니다 자 김태은 고속 슬라이드 자 고속 슬라이드 지척지 아 착지 아 뒤로 빠지고 말 김태은 고속 슬라이드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아 아 다크호스죠? 차와 유람씨와 은니 차 보람양 소감입니다. 이 포켓볼 있잖아요. 국가대표 인터넷을 달구는? 네, 떨리네요. 사뭇 떨립니다. 잘 치세요? 자세가 섹시하지 않습니까? 한 번 보여주세요. 아줌마 짜장면 투기하십시오! 차유람씨가 포즈하면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람, 여기 공이랑 생각해 봐요. 이게 눈이 불린다. 눈이 말고 나 생각했잖아요. 찍어버렸죠. 눈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있습니까? 네. 시간도 예외는 좀 있으세요. 그렇지만 스피드하게 움직이시고요. 두 분 화이팅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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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유람 리은 리! 자, 쭉 밑으로 진행되어 차유람 자, 손사리를 치면서 전진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차유람 선착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서면 되는데요 자, 물에 빠지는 안됩니다 자, 침착하게 일어서서 도착을 하고 있는 차유람 이제 언니 차 보람이 나섭니다 자, 승부가 고수 슬레이 언니 차 보람 출발했습니다 착진 아, 성공했어요 이렇게 다시 제대로 찍었습니다 자, 이제 건넷 준비하고 차 보람이 탁승 퀴즈가 나오겠습니다 탁승 퀴즈 탁승 퀴즈 아니, 또한 31 자, 남은 시간